네. 이제 본문 들으시면서 연습 좀 하셨나요? 예. 입 많이 푸셨어요? 그러면 이 표현들을 저랑 본문에 나오는 표현들을 이제 적용시켜서 어떤 문장에서 또 쓸 수 있는지를 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. 이 우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 우산 정말 좋네요. 쪼바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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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좋습니다. 쪼바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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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바 쪼바쌐 쪼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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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샨즈 네, 그러면 이 부채 정말 좋네요. 한번 따라해 볼게요. 쪄어 봐, 샨즈. 전 부쳐. 쪄어 봐, 샨즈. 전 부쳐. 쪄어 봐, 샨즈. 전 부쳐.